전남 장식 아 신어 등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둘이 이렇게 있다가 돌아보는 게 돌아본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요 1번 1번? 못 할 것 같은데 오글거라서 아 오빠 돌아볼 때 진짜 웃을 것 같은데 야 그거 막 기기기기기기 엄마 지금 이렇게 해보잖아 그 저기 뭐지 효과 기기기기기기기기 오빠가 돌아볼 때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할래요?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톡 네 톡 그래 이렇게 이제 꼬집하면 컷 오케이 네 오케이요 자 소가했고 압션 갈게요 아 이거 채우는 거 아니야? 왜요? 아 이거 채우는 거 아니야? 아 땡이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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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도전 아으 아으 야 이거는 확실하다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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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던지기 아니라니까요. 다섯 개 던졌으면 되는지.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. 아 역사적인 돌. 음료수 감독님. 아 그래요? 아멘. 아 네. 아. 아.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미정이는 이 말을 되게 기다려왔을 것 같기도 해요. 기대 없었을 것 같은데. 갑자기 훅 들어오는? 어! 이 남자들 뭐지? 이런? 오늘일 줄 몰랐는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고 툭 뱉으니까. 되게 벅차는, 되게 차는 기분이었어요. 그 저 내 추앙한다 연기 어땠어요? 너무 좋았는데요? 너무 완벽했어요. 저는 사실 잘 뭐 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앙한다가 입이 많이 좀 추워서 약간 이러지 않았어? 추앙한다. 추앙한다 얘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 이제 하는 거니까 좋았고. 그 난 또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니까. 오늘 만족을 하셨어. 맞아요. 아름답다. 미고 파이팅! 미고? 미정 구씨. 아 미고. 구미. 미구미. 미구미. 구미구미. 구미구미. 밥 먹으러 갑시다. 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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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고.